한국기독교교회의회가 WCC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준 한국교회와 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. 교회업은 감사 편지에서 WCC 부산총회는 세계교회 대표들이 모여 현대사회를 바로 보고 새롭게 선교과제를 정립한 뜻깊은 총회였다며 WCC 총회를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. 또 WCC 총회에서 부족했던 점을 한국교회가 신중히 검토해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새 사명을 감당하려는 한국교회와 이를 격려하는 한국사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. 교회업은 아시아교회와 세계교회 대표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보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.